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입니다. 저자 이승환, 황우성, 김태경, 출판사 센시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반도체, 전기차, 메타버스 게임, 바이오, 로봇 분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파트 1. 반도체 가격 조정이 오면 주저없이 살 것 리노공업 재무제표 안에 숫자를 어려워하는 투자자가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다. 영업이익률이 19년 37.7%, 20년 38.7%, 21년 3분기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리노공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초음파 진단기 등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칩 테스트 1위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후공정 테스트 업체이며 약 2만 5천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주문 제작 제품이며 개발 당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리노공업은 코스닥 시가총액 10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시가총액 3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어기익은 2019년 641억원에서 2020년 779억원으로 21% 늘었고 2021년 1,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노공업의 힘은 기술력과 기술력을 원천으로 삼은 실적입니다.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의 수출이 실적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의 경우 2020년 수출 실적이 810억원 정도였는데 2021년 3분기까지 매출 실적이 1,200억원을 넘겼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021년 상반기만 두고 봤을 때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용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반도체 테스트 소켓류는 전체 매출 대비 59.21%의 매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나 인쇄 해로 기판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인 리노핀류는 전체 매출 대비 32.42%, 기타 상품 0.07%의 매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은 무차입 경영을 목표로 타인 자본 조달 비율을 0%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밝힐 정도로 재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15%를 유지는 재무상태가 매우 건전한 기업으로 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리노공업은 1978년 비닐봉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작은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헤드폰 부품, 카메라 케이스 등 산업 흐름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개발한 테스트핀과 소켓으로 인해 회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2001년 커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리노공업은 외국산에 의존했던 테스트핀과 소켓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테스트핀은 반도체 검사 장비가 다양한 반도체 칩과 호환되도록 어댑터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소켓은 이를 모듈화한 것입니다. 테스트핀인 리노핀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70%로 독보적 1위입니다. 다양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옴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정상 불량 테스트를 꼭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해외의 다수 기관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부터 급격한 주가 상승의 이유도 해외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진 이유 때문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2021년 3분기 기준 자산 총계는 4,651억 원입니다. 직전 연도인 2020년에 비해 1,036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매출 채권 514억 원과 기타금융자산 127억 원이 증가 원인입니다. 매출 채권의 경우 손익계산서와 비교해야 하는데 만약 비슷한 매출 추이를 보인다면 매출 채권의 해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노공업은 2021년 3분기 2,240억 원의 누적 매출액과 9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2020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입니다. 재무제표 안의 숫자를 어려워하시는 투자자가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 19년 37.7% 20년 38.7% 21년 3분기 42.1%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9년 528억 원 20년 554억 21년 3분기 827억 원 발생했으며 이러한 이익은 2021년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61억 원 브라질 외하 국공채로 101억 원 등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알짜 회사입니다. 투자팁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연구개발의 기본 개념으로 전 사원의 연구원화로 삼고 있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또한 성장성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높은 이익률을 고려할 때 매출액 증가만 약속될 수 있다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데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내려오면 주저없이 살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다품종 소량의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와 함께 IC검사용 소켓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소개 회사명 리노공업 회사 개요 1996년 12월 설립돼 200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IC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 전망,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탄소 경제 등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시장에 정착하리라고는 3, 4년 전에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2010년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전기차 회사는 배터리, 충전소, 정부 지연 등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아 비윤의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기차가 미래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테슬라가 해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를 간혹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을 위해 현재 필요한 충전소와 전기차의 연료를 대신할 2차 전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짧은 시간에 비해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생활하에 가장 큰 기술 개발 척도가 배터리, 즉 2차 전지입니다.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배터리와 단순해진 차량 부속품 덕분에 자동차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주 공간의 역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완성차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경쟁이 거세며 누가 표준화와 시장 지배력을 얻게 될지 관심거리가 지속될 것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이 그래서 전기차 관련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상향하는 매출 에코 프로비엠 2차 전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규 사업으로 불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가가 저평가인 이유다. 에코 프로비엠은 2차 전지 양극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2016년에 지배기업인 에코 프로로부터 물적 분할됐다. 이후 2019년에 커스닥에 상장했으며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에코 프로비엠은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 및 2차 전지 양극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에코 프로에서 2016년에 2차 전지 양극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양극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코 프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에코 프로의 연결 감사 보고서 상의 연결 종속기업 현황 및 사업 보고서, 회사의 기호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에코 프로는 양극재를 제조 판매하는 에코 프로비엠과 양극재의 전단계 제품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 프로지엠 전구체와 양극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인가공 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의 합작회사 에코 프로이노베이션 폐 배터리 및 폐 양극재를 리사이클링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 에코 프로 CNG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에코 프로의 종속 회사들이 생산한 제품을 최종적인 수요처로서 공급받은 원료와 제품을 기반으로 최종 제품인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 배터리를 활용한 자체 원료 생산, 수산화 리튬의 자체 인가공, 전구체 자체 생산 등을 통해 외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에코 프로비엠의 최종 제품인 양극재의 수익성 향상에 직결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에코 프로비엠은 2020년 기말 기준 매출액 8,547억 원, 영업이익 548억 원, 영업이익률 6.4%로 2차 전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규 사업으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끝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NCA 양극 소재 분야에서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력 강화 및 고객 다변화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영업이익 17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88억 원에서 훨씬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는 매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우상향하는 매출 이익 신장 추세를 생각한다면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투자 팁, 에코 프로비엠은 일갈 생산 체제를 통한 원가 절감과 2020년 초 SK이노베이션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삼성 SDI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하는 등 다변화된 공급처가 강점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 역시 국내 41%, 일본 14%, 중국 24%, 헝가리 13% 등으로 넓게 분포돼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소개, 회사명, 에코 프로비엠, 회사 개요, 주 에코 프로비엠은 2016년 5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코 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 신설된 법인이다. 2차 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주주 구성, 에코 프로 48.22%, 소액 주주 46.07%. 챕터 3. 메타버스. 변동성이 높지만 계속 이슈를 만드는 덱스터. vfx 산업의 적용은 충분히 더 확대 가능하겠으나 많이 오른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리는데 충분할지가 의문. 가격적으로 시간상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매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 덱스터는 vfx, 비주얼 이펙트, 시각 특수효과 전문 회사다. 메타버스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덱스터는 우리나라 영화감독이 만든 회사입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 신과 함께 제작에 참여하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주목받게 된 회사입니다. 당시 신과 함께가 천만 관객 돌파를 하면서 덱스터 스튜디오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 나온 cg를 맡았으며 신과 함께를 감독한 김용화 감독이 바로 덱스터의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신과 함께는 1편, 2편 둘 다 천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있을 2016년부터 덱스터의 재무제표에는 영화 신과 함께가 언급돼 있습니다. 2016년 연결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사에는 신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 167억 원을 계산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의 성패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유의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화가 개봉된 2017년 덱스터는 매출액 253억 원에 2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영화가 대박이 났고 그간의 부진을 다 씻은 듯 덱스터 주가는 1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부진이라 표현한 이유는 덱스터가 2015년 상장할 때만 해도 2020년까지 한국판 월트 디즈니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고 영화감독 출신 1호, CEO 등 각종 이슈의 상장대 공모가의 2배인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하락했고 신과 함께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덱스터가 영화 신과 함께에 투자한 금액은 주석 24번 용역계약 170억 원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덱스터의 매출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덱스터가 한 VFX 산업의 1위인 기업인 이유는 신과 함께를 진행할 때 이미 100억 원 이상 되는 CG 용역 프로젝트 2개 등 용역 계약 총 합계가 78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 매출이 증가해 주석 4번 영업 부문 지역 매출 자료에는 국내보다 중국 쪽의 매출액이 더 큰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신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신과 함께 흥행돼 반짝 주가가 상승하다 3년에서 4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후에 자료를 분석해보면 주가는 덱스터가 2017년 발행된 242억 원의 전환사체 절반이 시장에 풀리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매출액은 그 사이 조금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2018년 20억 원, 2019년 마이너스 54억 원 등 생각만큼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덱스터 재무제표로 보는 VFX 산업,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제작물에 있어 시각효과라고 불리는 VFX 기술은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쓰입니다. 세계적인 VFX 업체들이 주로 할리우드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R&D 비용을 많이 투자해 CG 표현이 힘든 부분의 노하우를 촉적하고 있습니다. 털들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크리처, 상용화 툴로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힘든 바다, 디지털 휴먼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VFX 기업들은 각종 동물들에 대한 어셋 작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라이브러리 축적을 하고 이를 통해 작업시간 대비 고퀄리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 컷의 작업시간 단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두 기업으로 VFX 산업의 진입 장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시각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물의 제작이 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영화는 점점 VFX 효과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영화 제작비에서 VFX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괴기된 것은 중국 영화에서의 판타지 및 중국 고전물 등 VFX가 많이 필요로 하는 영화의 제작 수요가 증가한 덕분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 발현으로 중국 영화 시장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국내 및 해외 영화 시장은 위축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화관의 영업이 중지되기도 하며 1년에서 2년을 넘기는 동안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사업 보고서에는 덱스터의 장점 중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 보유와 기존 업체들이 덱스터를 따라오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 샷 이상의 분량으로 디지털 크리처가 등장하는 영화의 VFX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업체는 5군데 정도에 불과하고 덱스터는 이들 업체 대비 40에서 60%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로 할리우드 등 세계 VFX 업체와 경쟁하는 데 있어 덱스터가 부딪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덱스터와 비슷한 CG, VFX 기술을 기반으로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탭 등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VFX 시각 효과 기술은 누가 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드라와 같은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에도 VFX 기술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덱스터는 2021년 5월 7일 게임 회사인 NC소프트와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상과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VFX는 사용되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 현실에서는 더욱더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덱스터는 이미 VR 컨텐츠 시장 진출한 상태입니다. 2012년 설립된 VFX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 상장한 자이언트 스탭과 위즈윅 스튜디오보다는 더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중국 완다 테마파크에 체험형 대형 어트랙션 컨텐츠를 공급한 데 이어 KT와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VR 테마파크에 스토리텔링형 VR 컨텐츠를 공급하는 등 VR 컨텐츠 시장에 진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VFX 산업의 적용은 충분히 더 확대 가능하겠으나 많이 오른 동시에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리는데 충분할지가 의문입니다. 가격적으로, 시간상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수해야 합니다. 투자팁 객관적인 수치로는 코로나19로 2020년 수주 발주사의 제작 일정 지연으로 VFX 부문은 역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52%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와 계약 체결 등 글로벌 OTT들의 투자 확대로 VFX 부문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자체 기획 중인 영화, 더문, 외계인 등의 매출 반영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가 급등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과 시가총액 추세를 비교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의 실적과 달리 시장 평가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회사 소개, 회사명, 덱스터, 회사 개요 덱스터 스튜디오는 종속기업인 라이브톤, 덱스터 픽처스를 연결 대상으로 한다. 덱스터는 2011년 12월 29일 설립돼 영화, CF, 뮤직비디오 등 모든 영상 전반에 VFX의 제공, 컨텐츠 기획 및 컨텐츠 사업의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지배기업은 2015년 12월 22일에 한국거래소 커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